얘 내가 데코올거야 그냥? 상대하기 너무 작아는데? 삼성님은 미안해요? 네 개막장하는데 아 저거 진짜 헐 누구한테요? 갔다! 굿바이 홈런이라면 아닌데? 솔로 홈런 드디어 1점 내는 인디언스 시즌 7호 키미스 드디어 7호 홈런 쳤네요 시즌 7호 홈런 7개째 363피트 밀어서 넘기는 카룬 잘해요 카룬 정말정말 잘해요 나 카룬한테 홈런 많이 맞았는데 택스 싹스했을 때 엄청 많이 맞았는데 카룬한테 카룬한테